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! 이벤트 당첨으로 상품권을 받았어요 기분좋게 상품권을 챙겨서 일렉트로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소니 GV-E10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좋은데? 그럼 이제 언박싱하러 카페로 가볼까요? 여기 첫 카메라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컴팩트한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촬영도 가능하다고요? 이번에는 LCD창을 아래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 GV-E10으로 첫 촬영한 영상 어때요? 지금은 이 보야 마이크 있죠?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채널 원 투 마이크에는 이게 음량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쉽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보야 마이크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생애 처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샀어요 그쵸? 작고 컴팩트하니 이거 브이로그 촬영하기 딱 좋고 여러분이 저 컨텐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이거 카메라 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ninguna duh 그래서 우유 pik타 라이브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야겠습니까?